무작위 희귀 후보를 맥드 갑니다 캘리퍼스 이거 밀집 나오면은 떨겠다 엇 알파다니어 일어나라 오늘은 알파의 날이다 알파의 시대가 도래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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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붐은 온다. 유물이 너무 사기적으로 잘 떴는데. 근데 그래도 불안해. 알파벳 다음 애가 0코, 1코, 2코 면습냐? 알파벳 Spieler's Caesar's 이건 오늘의 이거 사실상 알파는 토템이고 다른 애들이 페리하는 거잖아요 유에픽이랑 카드 나오는 게 이상해요 제일 이상한 건 알파 같은데요 아 내 키보드 좀 이상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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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갓 시드 같기는 한데 조금 갓 시드 같기는 한데 아야 태행 버퍼 초커 아 눈 감긴다 아 눈 감긴다 교본주와 병법서 발동될 일 있을까? 오메감 아 이 폭풍이 왜 나와 폭풍 오메가 저세상 소리네 센스 쥐 버 버트 일 된 말은 삽 감조각까지 아이고 내 영채가 먹은 것 중에 쎄는 것 보다는 쎄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쎄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적 있음 여기 튀어진 집결이야 여기 적어도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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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인형 PC버전이면 그냥 마우스만 올리면 나가요. 개굴 침패키스는 개굴 침패키스는 개굴 개굴 침패키스 도사야 그거 해봐 그거 넌 지금 실수를 질렀다 죽어라 사형집행 죽어라 넌 지금 실수를 저질로다 창의적인 인공지능 선에코 선에코도 만들거 같은데 쇠머리지능 나 약간 세뇌당한거 같은데 알파 좋아보이는데 음 어 뿜 연방차 이 엉치한거 좋은거였구나 정렬 쓰읍 편향이 안 나와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편향이 절실하네 불파당 프리즘 난 당신 누구야? 중괄호가 보낸 자객입니다 순순히 죽어라 도망갔다 받을 카드가 없지 않나? 버퍼 방금 1스택이어서 만든거 아니었나? 축하 축하 응? 응? 뭐가 지나간다? 축하 응 응 천공이 제일 낫겠지 알파 쓸 때는 코스트가 남으니까 도망갔다 오 베리 무색 카드 베타한테 어떻게 얻지? 그렇게 스루 소비 소비 필요 없어 보이네 병탐까비 잠깐만 제가 드는 냉기밀집이 높아서 막을 수 있을란가 와 아이스크림 와 표냥 와 센즈 엘리트나 더 잡으러 가는게 낫겠죠 아이 여기로 가나 여기로 가나 어차피 두 마리랑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과즙 오이 오이 맞이가요 오메가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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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부를 몇개나 먹는거야 하파기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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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스크라이베인 서브스크라이베인 오케이 땡큐 까까 포션 폭풍 에더자이저 에더자이저 아이스크림이긴 한데 안 넣는게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이걸 맞네 달팽이 긁혀 알겠지 알겠지 아니 알겠지 알겠지 병법에 능한 디테트 오넘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가락 하나로 깰 수 있는 슬도 없애. 아 원래 손가락 하나만 쓰지. 아 잘 수 있다 드디어. 나 자야겠어. 아이 미친. 쌈병 시대. 아 농담도 잘하셔라. 돌 살걸. 지금 너무 정신이 없다. 지금 너무 정신이 없다. 아 잘못 들어놨어. 다시 들어볼까? 아니 모르셨다고요? 말하다가 목매이셨는데. 네 알파를 집었는데 좋다고요? 그건 사기 카드를 들고도 승인을 탓한 여러분의 실력이 문제입니다. 고우면 게임을 잘했어야죠. 고우면 게임을 잘했어야죠. 여러분 알파와 함께라면 이곳도 지상 낙원입니다. 우리 함께 힘내봅시다 동료. 가지 들고 와서 지상 낙원. 지상 낙원. 님은 바로 오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맞아야 돼? 이런. 각 몸을 쓸 수는 없잖아요. 맞지 뭐. 가지 술도 없는 욕을 아예. 가짓을 때 없는 욕을 아예. 아 개뜬가 없네. 오메가 판매흠. 음.. 아 내.. 내.. 판금하고 실과 바늘과 함께했던 수업들.. 아 죽겠다 잠깐만.. 아 죽겠어요 잠깐만요.. 뭐 이게 이렇게까지 말리냐.. 죽겠다 까지는 음팔이지만 진짜.. 음성 말렸다.. 아.. 성공..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자아.. 대단하자자아.. 아.. 아.. 개꿀잠다야지.. 아 침대 다 뒤졌다.. 아 오늘 왜케 피곤하냐.. 아 오늘 왜케 피곤하냐..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아니.. 가집술봉 썼잖아요.. 태가자자아.. 완넘.. 빛나는것이 좋아.. 알파쓸려면 이정도는 해야되는구나.. 켈리세버함.. 교본.. 기념품.. 휘어진 집게.. 알파 빼고 폭풍 넣었.. 읍읍.. 클리어 99%.. 이메어.. 체트.. 이심..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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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